대만으로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의 강진들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16일 수요일에 대만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2월 18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3.6과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3.9의 강진과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2월 22일에는 이번에는 대만 인근의 일본 오키나와 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6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3월 6일에 이번에도 일본의 오키나와 본섬 근에서 규모 3.4의 지진과 규슈 남부의 아마미오시마 근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 8일에 대만에서 또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일본에서도 대만 인근의 오키나와 그리고 규슈 남부에서 강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의 일본의 지진 패턴이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지진들이 많았으므로 대만 지진과 오키나와 지진 이후에 동북 지역 후쿠시마에서의 강진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대만의 잇따른 강진들에 대하여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계속하여 안 좋은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유럽지진학자의 발표를 보면 대만 동부해저분지에서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으며 규모 8.0대의 강진이 우려가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대만 동부해상에서의 강한 규모 8.0 이상의 해구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일본의 직접적인 연쇄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규모 8.0의 해구형 지진 발생 직후 바로 오키나와에서 강진 발생 이후에 남북의 균형을 잡는 강진이 일본 북쪽의 관동지역이나 동북지역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기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학자들은 오랜 기간 잠잠하던 나나오 해저분지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계속하여 대만의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대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대만에서는 1999년과 2016년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보다는 오키나와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북으로부터 쿠리레고 일본에고 사가미 트로프 난카이 트로프 오키나 트로프 류큐에구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욱 눈여겨볼 지역은 오키나와 트로프로 인은 우리의 남해와 서해가 쓰나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속 발생하고 있는 오키나와 근처의 지진들은 슈퍼난카이 거대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슈퍼난카이 대지진이란 사가미 트로프 난카이 트로프 오키나와 트로프가 연동하는 초거대 지진을 말하는데 여기에 후지산까지 분화한다면 일본 열도는 침몰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인분들은 본인이 일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곳에 건물이 갑자기 두 번의 흔들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일본 내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건물의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